안녕하세요. 2021년 1월 4일 저번주 주말 조지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빙의 상원의원 선거에 대해서 요약을 하며 그것으로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해칭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조지아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정말로 미디어에서는 이 선거를 이유로 들며 많은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주식들이 떨어지고 그에 또한 스펙 주식들도 정말로 오늘 하락장을 맞이했는데요. 그 중 정말 하나의 주식은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이언 일렉트릭이라는 전기 트럭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될 Northern Genesis Acquisition이라는 스펙 티커인데요. 바로 NGA 티커를 가지고 있는 이 스펙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장 중 19% 이상이나 상승하며 장을 마치고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9% 이상이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NGA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유에는 바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새로 접수된 문서가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문서에는 아마존과의 계약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F4라는 문서인데요. 먼저 라이언 일렉트릭과 아마존의 관계는 예전 라이언 일렉트릭이 스펙 합병을 공식 발표할 때도 어떻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일 처음 공개된 Investor Presentation 문서에서도 제일 처음 페이지에 타이틀 페이지에 이 아마존 프라임 트럭의 사진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라이언 일렉트릭 트럭의 고객 명단의 예시들을 예시들을 발표가 되었을 때 아마존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Purchase order for 10 electric trucks with first delivery in Q4 2020 먼저 아마존과 아마존에게 10대 트럭을 판매할 계약이 성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딜리버가 되는 것은 바로 2020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발표가 벌써 되어 있어서 아마존과의 어떤 식으로든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고는 알 수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밝혀진 이 문서를 통해서 밝혀진 이 사실을 아마존과의 관계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다라고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마존이 라이언 일렉트릭의 트럭을 총 2500대까지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이 계약에서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아마존이 원한다면 만약 라이언 일렉트릭의 생산 과정이 조금 오더가 밀린다거나 했었을 때도 매년 최대 500대까지는 아마존이 원한다면 아마존이 선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 바로 그것은 라이언 일렉트릭이 아마존에게 워런트를 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이 워런트를 다 행사를 한다면 라이언 일렉트릭의 지분 중 무려 15.8%나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워런트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아마존이 라이언 일렉트릭의 트럭을 특정 액수만큼을 사며 또 샀을 때 워런트를 한 워런트당 5불 66전을 지불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라이언 일렉트릭의 커먼 쉐어로 바꿔줄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워런트들은 총 8년 동안의 만료 기한이 있고 이 8년 동안 11억 달러어치를 아마존이 구매를 한다면 그리고 이 워런트를 행사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8%의 지분을 무려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큰 포인트가 먼저 한글로 전해드릴 써머리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정확한 계약 소식을 영어에서 한글로 잠시 간략하게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은 바로 이 Contractual Agreements with Affiliates of Amazon 바로 아마존과 구매 계약서를 뜻하는 이 섹션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That provides for the purchase of up to 2,500 라이언 6 and 라이언 8 all electric trucks 바로 아마존이 purchase up to 2,500 최대 2,500대의 라이언 6와 라이언 8이라는 라이언 electric truck의 모델들을 총 2,500대까지도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Reserve the necessary manufacturing capacity to deliver up to 500 trucks per year from 2021 to 2025 그래서 만약 이 라이언 electric이 어떤 식으로든 오더가 밀렸다고 해도 바로 아마존의 권리를 행사를 한다면 매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은 매년 500대 트럭을 어떤 식으로든 오더가 밀려도 아마존이 선구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maintenance, 보수와 유지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잠시 이게 안보 지금 여기서 정확히 지금 찾는 것이 잠시 안되는데 바로 라인 electric이 이 구매한 모든 트랙에 대한 보수와 유지를 다 보장한다라는 이 항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구매 계약서 2,500대를 살 수 있는 아마존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 계약서 내용이라고 하면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워런트 발급에 대한 소식인데요 common equity warrant issued to warrant holder에 대한 소식인데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라인 issued a warrant to purchase 라인 common shares to amazon.com investment holdings LLC 라인 electric이 amazon.com investment holdings 투자 부서에게 바로 워런트를 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워런트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냐면 which invest based on the aggregate amount of spending by amazon.com on lion products or services 어떻게 행사할 수 있냐면 바로 아마존이 라인 electric에 관한 트럭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된 총 금액 액수만큼에 비례해서 발급 발행이 된 워런트를 이렇게 엑서사이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워런트들을 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라이언 회사의 트럭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총 1.1 billion 총 11억 달러 어치의 트럭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If fully vested be exercisable for a number of lion common shares that represents approximately 15.8% of all lion common shares 그리고 if fully vested 만약에 모든 워런트들이 다 행사가 된다면 그것은 얼마만큼의 지분을 represent 이렇게 나타내는가 하니 바로 그것은 총 lion electric의 총 발행 주식 중 15.8%나 되는 지분을 아마존이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2021년 1월 4일 오늘은 Lion Electric과 합병을 하는 NGA 티커를 가진 스펙 회사의 아주 큰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며 Lion Electric이라는 전기 트럭 회사가 또 아마존의 정말 밀접한 관계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하하 hart ,